ㄴ, 시아 형 그때 가는 느낌 늘어나요? 피하면 내가 다 가볼테니까 지우 지우밧트 진짜 부른 지우밧트가 됐습니다 키스시한테 노래 좀 들어가겠다 그래요? 노래 들으니까 도움 좀 되더라고요 키스시한테요? 뭔가 감동시같은가요? 씻으신 아픈 소감이었대. 아니 뭐...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. 저는 아직도 긴장되고 떨리는데... 원래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없어요? 정서준... 아니, 꼭 꺼주세요, 이거. 아니, 그게 아니다. 뭔가 이렇게 연기이고... 중요한 씬처럼 캐스 씬도 여러 중요한 씬 중에 하나이고 나는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. 아무것도 안 돼. 와, 정서준. 지금 우선 모니터는 여기 비켜줄게요. 지우가 이제 문자 보는 거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유아 찾... 원래는... 옆에서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이렇게... 형이 앉을 수 없잖아. 그냥 우리 다리를 여기다가 올려볼게요. 여기로... 네? 여기로... 여기로... 약간 이 정도 하려고, 이 정도. 근데 입술을 이렇게 하려면... 이렇게 하면 너무... 그것도 근데 괜찮을 거 같아. 근데 이렇게만 했다가 뗐다가 더 들어가는 느낌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... 그러면... 부드러워지면... 일단 앉는 거고 싶어. 진짜 편하게... 내가 땡겨볼게. 진짜 땡겨서 앉는 대로 하면 안 돼. 그래. 그냥 땡길 줄 모르잖아, 지금. 마르니까 내가 마르. 그렇게 해도... 여기로 앉아야겠어. 이렇게... 혼자 있는 거고... 이렇게... 오토로... 히로우. 파이팅! 출발! 출발! 내가 찾았다. 나 찾았다. 내가 찾았다. 나 찾았다. 나 찾았다. 집에서 탑승해. 진짜?! 다행이다 진짜 나는 진짜 이럴 때도 표정은 안 바뀌고 대단하다 대단해 원래 다 상대적인 거야 니가 안그렸으면 내가 그릴 수도 있고 아 저 앉아있다가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이 절식하냐 무시를 못하겠잖아 네 오케이 나 지금 앞으로 가나 이제 히트할 때 다시 한번 볼까 쳐다보다가 서전을 쳐다봤다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1년 참았다가 또 하는 거니까 되게 막 미친듯이 한다고요? 네 미친듯이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격렬하게 얘네 뭔 일 나겠다 이런 느낌이라 해달라는 하는구나 드디어 저 형 이유를 할 수 있었던 게 없어요 흐흑 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? 나도 없어 포프만 있었어 포프만 포프도 없어 아 키스님 나이 일로 저 지금 1년이 한 번씩 형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 아 맘이 좀 중요하게 볼륵 무지롱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면요 이성을 읽고 가면 진짜 입만 보고 바로 돌진하자 하는 네,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성을 읽고 막 하고 가고 막 떼면 이리 와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파이팅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무지롱 못하겠잖아 무지롱 못하겠잖아 이게 제일 좋은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